인교뱅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내가 뭐냐고 너 뭔데?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빌리와 함께하는 숨바꼭질 바로 레스코트 트윗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여운 빌리와 함께하는 숨바꼭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놀라는 장면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길 이 집 안에서 숨바꼭질을 한다는 건가? 그쵸 어디에 숨을까? 빌리가 온단 말이야 여기 피가 있어 피가 피 맞아 이거? 케찹이야 케찹 케찹 아니야? 여기에 숨을까? 이거 너무 들킬 것 같은데? 아 너무 대놓고 숨었는데 나 차가 들었는데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잘못된 장소에요 벽에 그린 곳에는 숨지 마세요 으음 어? 어 이제는 안될 것 같은데 그린 곳에는 숨지 말라 했지? 어 여기 그림 없다 여기 그림 없다 어 아까 있던 거 아니야? 없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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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밖에 벽에 있는 거 아니야? 벽에 있었어? 아 이럴수가 옷장 옷장 옷장은 없었어 여기 여기? 그렇다 그렇다 여기에 숨자 여기에 숨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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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? 어? 어? 모르는 거 같은데 깼나? 깼나? 전혀 빌링해서 눈치를 붙이고 있어 너무 가까워 소리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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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그 그림이 문 앞에 있으리란 법이 없는가봐 여기 여기 창고 창고잖아 여기 그치? 창고에 숨으면 안되고 오리 오리 있는 곳은 어디야? 오리 꽤 꽤 아 67 여기에 숨으면 안되고 음 어디 숨어야 됩니까? 어? 시간이 됐어 시간이 시간이 됐어 안돼 зв 어? 너무 놀랐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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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리 빌리 무섭게 안 생겼는데 왜 이렇게 무섭냐고 아 빨리빨리 도 soci 옷장 옷장 안되고 라디오 TV 있는 데는 어디야 도대체? 코앞에 요기 욕실 안되고 오리 쓰레기통있는다면 아까 방금 되는거 같은데 쓰레기통 어 뭐있네? 안되겠다 아 그냥 여기 숨을깡 그냥? 모르겠다 어? 창고 안 되고? 아 나 쏘아봐 여기 여기 괜찮을거 같애 괜찮을거 같애 어 문이 들었어 설마 내려다보나 어 어디에 갔어 깼나? 맞았어 갔나? 아 왜 이렇게 안가아 아 빌리야 그만해 빌리는 숨바꼭질의 신이야 쪼깃쪼깃하게 해주잖아 방심하지마 야 뭐야 아직도 찾고 있어? 깼어 맞네 아까 여기 침실이 이거잖아 두번째 봐 여긴 안되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1시에 나오잖아 빨리 가야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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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디오 여기 어디 숨지 그냥 막 숨어버릴까냐? 어 신발장 안돼 창고 안돼 옷장 안돼 그냥 욕심 가자 그냥 야 시간 없어 나쁘지 않은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시간이 엄청 빨랐다고 찾았어 우리가 어딘가 있었나봐 좋아요 티비 안되고 거실 안되고 어 여기 그림있어 여기 뭐야 신발장? 신발장 안되고 신발장 안되고 자 창고 안되고 자 그림 아까 여기도 있었는데 어 거기 안되고 욕실 욕실 안되고 어 그럼 옷장 안나온거 아니야? 옷장인거 같다 그치? 어 여기가 옷장이잖아 거기가 옷장이야? 어디야 그럼 옷장이? 옷장 저기 거실에 있는거 아니야? 거실에 있는 문 아니었어? 아이고 여긴줄 여기는 옷이네 여기가 옷장이구나 옷장 안되고 라디오 꺼 티비 안되고 어 하나가 안나왔는데 시간이 5초밖에 안남았는데 욕실 아니면 신발장 둘중에 하나는 들어가야돼 숨는거 잊었어? 시간이 없었어 늦게 숨어가지고 걸렸대 티비 티비 신발장 안방 침실 어 신발장 그림있었어? 옙 옙 오케이 옷장 안되고요 옙 오케이 쓰레기통 그림 창고 안되고 쓰레기통만 어 쓰레기통 좀 안되고 쓰레기통 안되고 욕조다 욕실이야 욕조대 욕조 남는거 욕실이야 욕실 응 숨어 뭔가 오 오 오 이번엔 좀 제대로 숨은거 같기도 하다 한데 눈 눈만 딱 보이는거 아냐 딱 아니 지나가지도 않았거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저에다 왜 또와 왜저래 우리를 떨리게 하려구 맞겠지 세 번째 밤은 더 빠르다는 건데 이거 왜 저렇게 무섭게 생긴거 같지? 무서운 치즈김밥처럼 생겼네 내가 볼 때는 세 번째 밤은 진짜 빠를 거란 말이야 거의 찍는 수준으로 가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와 시간 봐봐 신발장, 창고, 옷장 라디오 꺼야 돼 옷장, 신발, 저거 자 옷장 안 되고 어 문이 다 열려있어 쓰레기통 쓰레기통 안 되고 창고 안 되고 침실, 그럼 침실 아니면 욕조 안 되고 침실이다 침실 가야 돼, 침실 빨리빨리빨리 시간, 시간 와, 늦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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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도 다 닫아야 돼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네 자, 빨리빨리 해봅시다 라디오 끄고 TV 쓰레기통 자, 오리 욕조 소 옷장 어디? 신발장인가? 신발장, 신발장 신발장 저기 창고 하나 안 봤는데 어? 그랬나? 왼쪽에 있는 처음 라디오 옆에 있는 방 안 봤는데 창고인지 신발장인지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니까 괜찮을까 아아 맞는 거 같은데? 나 너무 무서워 빌리가 날 찾고 말 거야 맞았나? 맞다 맞다 맞았나 보다 창고 아니면 신발장인데 창고는 계속 나왔었으니까 오 오케이 오 예이 자 네 번째 맘이죠 창고 안되고요 오 10초밖에 없어 그걸 찍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? 약간 문 닫고 창고랑 욕조 옷장만 아니면 돼 아 나는 곳 아 여기는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없었어 창고는 안되는데 안된다고 했어? 아 안돼 아 빌리가 빌리 집이었나봐 여기 근데 퇴장 당한 거 아냐? 아 맞아 집에서 쫓겨났어 아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빌리와 함께하는 숨바꼭지 해보았습니다 아 네 번째가 마지막 단계였네 아 우리가 한 게 빌리와 함께하는 숨바꼭지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뿅 뿅 뿅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 안녕 안녕